서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청약 단지였기 때문에 관심도 높았을 것 같은데요.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타우 아트리체가 서울 포레스트와 같은 나이 2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하 22층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됩니다. 면적별로는 전역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22제곱미터로 이뤄진 5가지 타입 아파트와 전역 면적 76제곱미터로 짜인 2개 타입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세대는 자주식, 광폭주차장과 야외정원, 청영창업지원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팬트리와 호텔식 분리용 욕실, 슬라이딩 도어 등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4호선 쌍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 창동역과도 가깝습니다. 향후 GTXC 노선과 KTX 동북부 연장 운행이 이뤄지면 청량리, 왕심리, 삼성역에 이르는 거리를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